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지난 5월 1일부터 중단했습니다마는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녹음한 다음에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해봤습니다마는 오늘은 쉬는 날인데 지난 6월 15일 날 대법관 4인 천대역, 조재현, 민유숙, 이동원 이 4명이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2020년도 4.15 총선 정당투표, 비례투표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 그것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원고적 소송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판단에는 단편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이걸 이제 전부 하나를 모아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났고 그것을 대법관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집권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2024년 총선 그리고 조금 먼 이야기입니다마는 2027년도 대통령선거 이 부분들을 전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난 3년 넘게 해온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전모를 안전자리에서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선거 문제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고 아이들의 미래와 관련돼서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실방송을 해봤던 것처럼 한 6편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주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다음 또 정리정돈을 하고 그다음 또 다음 주제로 그렇게 해서 6개의 그런 연결된 그런 작품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일요일 날이기 때문에 교회 가시는 분들은 좀 바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채널을 고정시키고 한번 들어보시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건데 최근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의 자녀 특별채용 문제 때문에 홍력을 겪고 있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관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문을 갖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난 3년 넘게 이 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온 그런 작가이자 이렇게 유튜브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전망을 함께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선관위 문제는 현재 모두가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박찬진과 송봉섭을 포함한 선관위의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그리고 고위직 자녀들의 특별채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은 선관위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득표수 조작 달리 이야기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좀 풀어서 사용하면 후보 사이의 사전투표수의 증가와 감소 작업과 같은 선관위가 주도한 초대형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언론도 그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일치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탓지를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선관위 고위직 자녀채용 비리 문제를 들고 나온 국민의힘의 행안위 간사 그리고 위원들 김기현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비롯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들 초점은 고위직 자녀채용의 여러분들 모아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달을 보고 손짓을 하지 않습니까 손짓을 할 때 달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달을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건 달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달이 있는 것을 알면서 짐짓 달은 외면하고 손가락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 형국이 지도층 언론계 식자층 달을 봐야 된다고 아우승을 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들입니다. 선관위 여러분들 자녀 고위직 채용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주요 언론사 이름 댓글 코너를 보게 되면 국민들이 달을 좀 보라고 손 끝을 보지 말고 당신들 자녀 좀 봐달라 이렇게 하지만 책은 받아 먹고 사는 여러분들 사람들은 일체의 달을 안 봅니다. 달은 아니고 손가락만 다 보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달을 봐도 해결되기가 참 만만치 않은 과제가 선관위가 주도한 득표수 조작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냥 달을 보는 순간 그냥 폭발음이 강하게 날 수 있는 그런 현안 과제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달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 방송 드렸던 내용 가운데 폴 존슨이라는 영국의 아주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폴 존슨이 옥스포드 동기생인 영국을 구하는 데 큰 이력을 담당했던 마가렛 데처 전 수상을 회고하는 짧은 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폴 존슨과 마가렛 데처가 수상 현직 시절에 주고받은 대화 가운데서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은 첫 번째 자신이 공략해야 될 현안 과제를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심플 단순화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단순화된 그런 과제를 우선순위에 맞춰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안 과제의 단순화 강력한 여러분들의 해결 의지 선거 범죄를 척결하려면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회가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권익기 여러분들의 조사회가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이 문제가 백성들의 생사와 관련되고 체제의 흥망과 관련된 사안이고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이런 인식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해결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아마 선관위에 대한 그런 감사원의 자녀 여러분들 채용 문제 권익위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찬진이나 송봉섭처럼 상징적인 인물에 대한 경미한 책임을 묻는 그런 선에서 아마 마무리 될 용두삼위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대통령도 선거 범죄를 해결하려고 한 의지가 없고 법무부 장관도 없고 검찰총장도 없고 감사원장도 없고 공정한 선거를 해야 되겠다는 국민의힘의 당대표의 의지도 없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불쌍한 것은 국민들인 거죠. 이 갈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세금 받아 먹고 사는 지도자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연일 선관위의 자녀 특별채용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고 한국의 언론들이 이런 이 속구리 관리 문제가 나오지 이 정도는 거론되겠지만 선관위 발 득표수 조작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후보 간 득표수 정감 작업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범죄를 파헤치고 관련자를 색출하고 그들을 법정에 세우는 일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좀 실망스럽지만 제가 본래 주장을 에둘러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누구를 의식해 가지고 참말을 거짓말로 바꾸거나 거짓말을 참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어둡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문제고 누구도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짬짬이 이렇게 진실과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그렇게 해나갈 그런 작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요일은 하루 쉬는 그런 날인데 긴급방송을 편성해 가지고 이거를 의식 있고 깨어있는 그런 시민들에게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겠는가 뭐 몇 사람 여러분들 감방에 들어가겠죠. 자녀 특별채용 문제로 그러니까 서로가 면을 세우는 겁니다. 선관위도 면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도 면을 세우는 선에서 그냥 서로가 문제를 타결하고 선관위의 가장 썩은 부분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선관위가 주도했으려면 조작이 된 이 문제를 해결한 의지나 의의도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 봅니다. 국민들은 애달코 누가 해결해 줄 것이다. 저분은 믿어보자.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자유지만 현재로서는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6월 15일 날 대법관들 서울법대를 나온 천대역 덕수상고를 나오고 성균관대학의 야간을 나와서 사실을 올렸던 조재연 이와여대를 나왔던 민유숙 고대법대를 나온 이동헌 사명의 법관들은 인천연수월에 민경욱 후보에 대한 원고적 소송을 기각했던 것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했던 정당투표 비례대표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변론다운 변론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민유숙이 2021년도 9월달에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선거무효소송을 원고적 소송 기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선관위가 저지른 선거범죄는 선관위의 얼굴마담인 법관 출신들의 선관위원장들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뭡니까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6월 15일 날 여러분들 대법관들의 정당투표 선거무효소송 기각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 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천대엽과 조재현 민유숙과 이동헌이 판결문에 쓴 내용 가운데 투표지 분류기 문제라는 걸 다 제외하고 그 여러 가지 사안 가운데 원고 측이 제기한 선거무효가 돼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득표수 조작에 대한 문제입니다. 득표수 조작에 대한 문제는 복잡하지 않게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당투표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다. 제 해석은 간단하게 하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을 판결문에 담은 겁니다. 천대엽과 조재현과 민유숙과 이동헌은 정당투표든 지역구 투표든 간에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8%, 9%, 10% 이상 그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율 보다도 플러스값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미래통합당은 어마어마하게 작은 이 부분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대법관의 여러분들 재판 판결문의 논거일이고 두 번째는 왜 문제가 없는가 하니까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있었던 여러분의 선거들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2020년 4.15 총선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4.15 총선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거짓말입니다.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조작감만 다르게 모든 대한민국 선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2020년 4.15 총선과 비슷한 현상들이 4.15 총선 이후에 공직선거에서 출연한 겁니다. 대법관들은 두 가지의 결정적인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들이 몰라서 거짓말을 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냥 선관위를 위해가지고 얼굴마담답게 그냥 덮은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인천연수월에서 민경욱 후보를 여러분들 배소시킨 판결 가운데 득표소 조작 문제에 대한 판결문은 그냥 그거를 카피 복사해가지고 이번에 6월 15일 날 대법관들이 정당투표에 자유기독통일당의 원고적의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하는데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어떤 주장을 담고 있냐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특별이 당일투표특별보다 무진장 큰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다.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의 여름 후보가 사전투표특별이 당일투표회보다 크게 여름대로 작은 것도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 주장을 표현해 그게 거짓말이란 겁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위반한 그런 조작행위를 대법관들이 다 덮은 겁니다. 두 번째 왜 문제가 안 되는 거 하니까 4.15 총선 이후에 2021년 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와 2022년도 지방선거에 동일한 현상이 다 발생했다. 왜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냐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조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4.15나 3.9 대통령선거나 2021년 보궐선거나 지방선거나 심지어 윤석열 정부와의 실어진 두 번째 공직선거인 울산교육감선거나 울산 남구나의 선거도 똑같은 조작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2020년 4.15 총선하고 동일한 겁니다. 대법관들이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그런 사전투표 조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냥 덮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대법관들이 덮은 것은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정당별로 차이값이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불어 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은 사전투표를 쑤셔 넣어줘가지고 플러스 쪽을 다 이동시킨 겁니다. 플러스 쪽으로 이동된 종모양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시민당에게 여러분들 표는 어디서 훔쳤습니까 미래한국당에서 훔쳐가 더불어 시민당에 넣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은 차이값이 마이너스 값에 가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10을 중심으로 해서 8.25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모양의 분포입니다. 그다음에 기독자유통일당이나 새벽당이나 국민의당은 열린민주당을 여러분들 지지하기 위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은 거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시민이 여러분들 분석해서 제보한 내용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무진장 큰 경우에는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0으로 0값을 중심으로 중첩해서 분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여기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2016년 총선은 여러분들 조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값이 0을 중심으로 다 모든 정당들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 중첩으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 21대 총선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미래한국당을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표를 빼앗아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같은 수만큼 더불어시민당에 더해줬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은 오른쪽으로 플러스값으로 이동한 겁니다. 2016년 총선은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은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특히 정당투표에서는 미래한국당의 득표수를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동시킨 겁니다. 이거는 그냥 주장이 아니고 가슬도 아니고 추론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선거 사물을 독점하고 있는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에다가 당일투표 득표율을 빼가지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거는 누구 작품인 거 아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작품도 아니고 중국 공상당 선관위 작품도 아니고 선관위가 만든 득표수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도둑놈들아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당신들 도둑놈들이지 도둑질이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해도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소란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랄 뿐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인천연수월에 여러분들 민경욱 후보를 패소시킬 때도 득표수 조작에 대해서는 똑같은 논리를 썼습니다. 이번에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정당만 그대로 카피를 해가 그대로 뭡니까 판결문에 그대로 담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6월 15일 날 대법관들의 정당 투표에 대한 원고측인 자유기도 통일당의 소송을 기각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득표수 조작과 같은 어마어마한 선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사도 받을 필요가 없고 재판정에 살 필요도 없은 겁니다. 선관위를 두둔하는 사람들은 선관위의 수장이 법관들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무효소송은 단심제입니다. 대법관들이 다 예를 들어 지방법원장을 지내거나 부장판사를 지낼 때 다 지역의 선관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이게 밝혀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회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인 겁니다. 공병호 tv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익히 알겠지만 그러나 제가 오늘 실시간 방송을 특별하게 기획해가 한 것은 일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문제가 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긴급방송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6월 15일 날 지역구 선거구는 이미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지역구 선거구는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민경욱 의원을 패소시킬 때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선거 무효소송이 승리할 가능성이 없구나 선관위가 어떤 범죄를 저지더라도 국민의 표를 다 버리고 자기들이 마음껏 여러분들 표를 제조 생산하더라도 이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완전히 못 쓸 여름 딱 박은 사건이 바로 며칠 전에 6월 15일 자유기독통일당이 원고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제시한 여러분 조금만 계시죠. 제게 좀 그러니까 이제 6월 15일이 참 중요하죠. 왜 그런가 6월 15일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선관위가 여러분들 주도하는 모든 종류의 선거 범죄는 이제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 선관위는 조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을 옥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자체가 범죄자인 경우에는 그걸 해결할 가능성이 대한민국 사회는 이제 없어진 겁니다. 이제 불가능해진 겁니다. 탁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 정해주는 지도자를 그냥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호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선관이 공화국이 돼버린 거죠. 이 중요한 이유를 이 중대한 사건을 아무도 공론화해가지고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이런 사회가 있는지 정말 기가 차는 제가 본래 성정이 뭐 격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또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남들 보고 그냥 삿대질 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거는 참 나라가 엉망칭창이 돼버렸구나. 이런 참담한 사실에 분노하는 지도청이 거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식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한 번 정리하기 전에 한 번 다시 정리하게 되면 6월 15일 날 대법관들의 소위 원고측 자유기독통일당 자유기독통일당의 투표를 그냥 원고측 소속 기각을 한 중앙농구는 득표수 조작으로 인해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과학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값이 크고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 값이 차이 값이 마이너스가 크더라도 통계적으로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렇게 대법관들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농구로 든 것이 두 번째입니다.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계속해서 이루어진 2021년 보궐선거, 2022년 대선지방선거에서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다. 왜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냐?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2022년 4.15 총선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까지 다 동일한 패턴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패턴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겁니다. 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에 서울의 49개의 여러분들 선거구의 조작 결과입니다. 더불당은 항상 차이 값이 플러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플러스 10% 최소 플러스 16%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5%까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좌우가 대칭입니다. 표를 훔쳐서 더해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대법관들은 정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정상이냐? 이런 현상이 2020년 4.15 총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공직선거에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법관들은 그렇게 해서 서울법대도 나오고 고대법대도 나오고 이와여자법대도 나온 겁니다. 이런 조작질을 앞으로 계속하더라도 선관위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울 수 없게 된 나라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은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지금 돼버린 겁니다.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선관위 노예입니다. 선관위가 정해진 지도자를 모시고 책임 내면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전국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4.15 총선 뿐만 아니고 모든 선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지금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번 둬야 될 두 번째 주제는 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부러지는 것이 중요한가 이 문제를 한 번 여러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지금 많은 그런 학회제에 나오는 논문들이라는 것이 대개 형식이 이렇습니다. 서문 저는 이런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존 연구에 대한 개요 설명 제가 하려고 하는 연구의 연구는 대부분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1번이 서론 인트로닥션 두 번째가 리뷰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 주장하는 가설 저는 이런 이런 사회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출산이 여러분들 학계 출산율이 몇 퍼센트 정도 하락하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 하락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이런 여러분들 가설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증거를 주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회과학 논문들이 자연과학 논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더더욱 그런 겁니다. 젊은 날 그런 훈련을 세게 받았기 때문에 저도 2020년 4.15 총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소위 부정선거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는가 하니까 조갑제나 정규제 씨와 같이 그냥 뭐 감히 이러니까 부정선거 없더라 요즘 부정선거 어딨노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젊은 날 여러분들 훈련 받은 것처럼 실정적으로 본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냐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았냐 내가 볼 때는 선거 부정이 일어난 것 같다 사전특표 조작이 일어난 것 같다 그런 가설을 여러분들 딱 세운 다음에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난 3년간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백만 대군 같은 여러분들 원군을 얻은 사람이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그야말로 리서치 어시스턴트 조교처럼 여러분들 업무를 해 가지고 내한테 무료로 제공을 한 겁니다. 제가 조직을 큰 조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7명 8명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밥들 먹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조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그 자원봉사자 득택에 이걸 다 밝혀낸 겁니다. 여러분 모든 학위 논문은 증거를 주로 뭘 대는 거 하니까 케이스 스터디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입증을 합니다. 사전특표 조작이 있었을 것이다. 그 가설을 입증하는 데는 선거 데이터 분석을 동원해 가지고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이 지난 3년이었습니다. 선거 데이터 분석이 모든 사회과학에서는 여러분들 뭘 합니까 사회의 현상을 담은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규칙을.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뭘 사회과학 논문의 모든 것은 뭐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입증 증명을 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모름 문제 범죄인 선거 범죄 덕표수 조작은 그냥 사회과학을 젊은 날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연구 주제인 겁니다. 저 양반들이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냐 안 했냐 나는 조작행 같다. 어떻게 입증할 건데 그걸 입증 해낸 겁니다. 예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이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활동하고 있는 김세직 교수 공부를 아주 빡세게 시키는 시카고대 출신입니다. 시카고대에 나오신 분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정권이 한번 바뀔 때마다 성장률이 1%씩 낮아진다.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이라는 걸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입증했습니까 이렇게 입증을 한 겁니다. x축의 연도를 내고 y축의 성장률을 한 다음에 이걸 뭐죠 입증을 한 겁니다. 뭘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입증을 한 겁니다. 정규제와 여러분들 조갑제시는 숫자를 가지고 입증하지 않고 그냥 말로 입증을 하는 겁니다. 내 감히 요즘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다고 하더라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공박사 대통령이 되라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철두침약이 뭡니까 살아가는 살아온 날도 그렇지만 대단히 진지하게 성실하게 모든 문제를 규명하는 겁니다. 숫자를 파고든 겁니다. 이 친구들이 부정선거를 했으면 분명히 뭘 했을 것이다. 숫자를 조작했을 것이다. 그 숫자를 분석한 겁니다. 여러분 투표자들이 표를 던지게 되면 그 숫자가 난장판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숫자가 나오죠. 이런 숫자를 우리가 난수라고 합니다. 난수 영어 표현은 랜덤 람버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우리 표현은 무작위수라고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X축하고 Y축에 여러분들 이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관계식을 찾아낼 수 없는 것이 사전 투표를 조작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X와 Y가 여러분 여기에서 X가 누군가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입니다. Y가 뭐냐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수입니다. 지난 3구 대통령 선거 같으면 X가 뭐냐 이재명의 득표수입니다. Y가 뭐냐 윤석열의 득표수인 겁니다. 사전 투표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랜덤 넘버 무작위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치맛대로 천방지축의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일에 규칙을 딱 찾아낼 수가 있으면 그러면 조작을 한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제대로 박사학위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응원사격 하나 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는 이렇게 여러분들 분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내면 안 되는 겁니다. 대야 전문가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를 조사하기 전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의 여러분들의 엑셀을 잘 아시는 분들이 차이집을 구했잖아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집을 여러분 딱 구해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래프인 겁니다. 2022년 또 상구 대통령 선거에 서울특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25개의 여러분들 선거구에서 이재명에게 여러분들 넘어간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윤석열이 빼앗긴 득표수하고 심상정이 빼앗긴 득표수하고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선거구별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 차이집이 플러스값이 이재명값하고 마이너스값이 윤석열 차이집하고 심상정의 마이너스값 차이집이 착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 이런 선거 데이터가 아니고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런 좌우대칭의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데이터를 만지게 되면 영원히 범죄가 남습니다. 어디에? 선거 데이터야. 지금 선관위 사람들은 저한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공 박사가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 제 양반이 그냥 입을 다물어 주는 것을 기도할 밖에 없습니다. 왜? 선거 데이터에 여러분들 본인들이 남긴 범죄 행각을 그대로 세상에 여러분들 다 드러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회과학 논문 박사학의 논문 박사학의 논문은 박사학의 논문은 모두 다 자기의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필요하고 그 가설은 주로 케이스 스타디나 아니면 대부분은 뭡니까 데이터의 규칙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데이터의 규칙을 그래서 모르면 선거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알면 데이터를 조작하게 되면 영원히 조작된 선거 데이터의 범죄가 남기 때문에 이런 짓을 겁이 나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겁니다. 몇 번 했습니까? 일곱 번을 선거 데이터를 조작을 한 겁니다. 다섯 번은 문재인 정권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두 번은 윤석열 정권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은 윤석열 정권의 두 번 선거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통령 선거도 나는 조작할 거로 보는 겁니다. 왜? 일곱 번을 해왔던 사람들이 두 번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돈이 안 듭니다. 몇 사람들이 사바사바 하면 그냥 금시에 맞출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작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거를 만진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 말씀을 다시 드리면 무슨 이야기냐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일곱 분의 공직선거를 득표수를 다 조작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윤석열 정부와에서도 두 번의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2024년 총선에 누가 이기니 이런 게 다 부질없는 겁니다. 누가 결정하냐 국민들이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만지는 자들이 그때 상황 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좀 코너로 밀어야겠다 하면 조작값 40%를 때리면 되는 것이고 저 양반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하면 여러분들 5%나 10%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사회과학은 자기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입증하는데 만일에 부정을 하지 않았다면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아가 분석하면 이렇게 난수 무작위수 천방지축수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X와 Y사에 아무런 관련신이 없는 겁니다. X는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 Y는 누굽니까?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수인 겁니다. 어떤 종류의 관계도 없는 겁니다. 이게 정상투표입니다. 이게 부정선거를 하진 않은 투표입니다. 이게 득표수 조작을 하지 않은 여러분들 상태입니다. 이게 득표수의 증가와 감소작업을 하지 않는 상태의 여러분들 바로 투표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뭘 했습니까? 조악한 여러분들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빼앗아 가지고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와 함께 더해줬습니까? 그 표를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투표자 수는 제로입니다.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후보 사이의 득표수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동시켰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재명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에서 사전투표 득표를 올렸기 때문에 차익값 여러분들 증가 플러스 14% 최대 윤석열은 빼앗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3% 심상정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4%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14%를 최대한 빼앗아 가지고 누구와 함께 더해준 겁니까? 이재명이 함께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2029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최대 여러분들 28%의 득표수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이런 규칙이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진행이 이제 된 거죠. 됐기 때문에 어쨌든 선거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이 양반들이 그러면 6월 15일 날 천대엽과 조재현과 민유숙과 이동훈 대법관들이 전혀 문제없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큰 차익값이 나오는 것은 전혀 이례적인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치러진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거지 여러분들 주장을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문제없다. 원고적 여름 소송 제기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뭘 했느냐 표를 얼마만큼 이동시키는 착하게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게 일명 조작값 보정값입니다. 여러분들 이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로구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정당투표의 종로구입니다. 미래한국당의 득표수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 신민당 함께 여러분들 옮겨줬습니다. 얼마를 여러분들 빼앗냐 미래한국당이 받은 100장당 40장 조작값 40%를 그대로 이동시켜준 겁니다. 표까지 착하게 찾아낸 겁니다. 미래한국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13122표 가운데서 40% 해당하는 5249% 포를 마이너스 처리 빼앗은 겁니다. 그걸 그대로 뭡니까? 전산적으로 더불어 신민당 후반께 이동시킨 겁니다. 이렇게 그냥 뭐 그냥이 아니고 표를 얼마만큼 도독질했는지를 다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마는 5249표를 어디서 도독질했느냐 그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소 선상투표에서 몇 표를 훔치고 제외국민투표에서 몇 표를 훔치고 우편투표에서 몇 표를 훔치고 종로 1과에서 몇 표를 훔치고 삼청동에서 몇 표를 훔치고 효자동에서 몇 표를 훔친 게 그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왜 조작을 했습니까 조작을 했으니까 역으로 컴퓨터 조작값을 찾아내면 모든 것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종로구에서 정당투표에서 총 득표수를 몇 표를 이동시켰습니까 만 498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를 대법관들이 다 뭉개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음에 여러분들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때는 나나가 먼저 망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몇 표를 도둑질했니까 다 나오고 그다음에 뭐죠 선관위가 448표로 미래한국당이 종로구에서 이겼다고 발표했는데 진짜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사전투표 이동된 것을 다 여러분 원상복귀시키니까 미래한국당이 몇 표를 이겼습니까 종로구에서 1만 946표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2020년도 4.15 총선에 정당투표에서는 미래한국당의 더불어시민당에 비해서 1만 946표를 더 받았는데 선관위가 뭐라고 축소 발표했습니까 448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이거는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입니다. 왜 선거데이터를 여러분들 독점적으로 다룬 기관은 대한민국 선거관림위원 이제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아니고 중국 공상랭의 선관위가 아닌 겁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가짜 득표수 객차는 얼마고 진짜 득표수 객차는 얼마고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후보별 득표수 몇 표고 그 가운데서 훔쳐간 것 다 토해내게 하고 여러분들 빼앗긴 것 다 찾아주니까 진짜 득표수 얼마 나오고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이아 전문가 여러분들 작업 노트에서 보게 되면 더 생생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더 생생하게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뭐 미래 한국당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 시민당에게 넘기고 40% 국민의당 열 그 다음에 기독자유통일당 그 다음에 새벽당 여러분들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0%를 빼앗아 다 열린민주당에게 넘기고 이렇게 여러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서울 법대를 나오면 뭐 하는지 이와유대 법대를 나오면 뭐 하는지 고대 법대를 나오면 뭐 하는지 덕수상굴 나가야 여러분들 야간에 성중관대를 다니면서 입신해서 뭐 하는 건지 자기 자식들이 다 이 땅에 살 건데 부정선거를 은폐하는데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다 저보다 연대가 좀 아래거나 비슷하거나 조재현 씨는 내보다 좀 나이가 많을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 다 이 땅에 살 거 아닙니까 이게 영원히 은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분들 사악한 짓이 영원히 은폐가 되겠습니까 영원히 은폐되기가 힘들잖아요 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다 여러분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더불어 시민당을 더해주고 미래한국당을 사전투표에 빼앗고 이런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20대 2016년 총선하고 이렇게 다른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국민들이 참 각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진짜 노예로 살겠구나 이런 각성이 없으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2026년까지는 재임을 하시니까 뭐 어느 정도는 그냥 굴러가겠지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끝나는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저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조작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선거를 국민들이 하지 않으면 권력을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구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4.15 총선을 다룬 도둑놈들 사건도 좀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전혀 나라를 구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러분들 깨어나서 여러분들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노예로 그걸 못 견디면 떠나든지 자 그럼 여러분들 주제를 좀 바꾸어 가지고 6월 15일 날 대법원 판결이 이제 민유숙과 이동원, 천대엽, 조재현이 정당 투표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야 전문가가 얼마나 표를 훔쳤는지를 다 밝혔지 않습니까 전수조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특별시의 3개 선거구만 여러분들 49개 가운데서 관악구, 종로구, 서초구만 여러분들 뽑은 겁니다 이 관악구하고 종로구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가운데 100장당 40장 40%를 훔쳤습니다 조작값 40%입니다 서초구는 100장당 25장 25% 훔쳤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조작값을 낮췄는가 하니까 서초구는 미래한국당이 너무 많은 표를 사전투표에서 받았기 때문에 40%까지 조작하게 되면 덜 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 훔친 표를 그대로 더불어 신민당을 다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관악구에서 조작한 총규모가 나오는 거죠 종로구의 총조작한 규모는 5249 곱하기 2조이 서초구의 조작한 규모는 9798 곱하기입니다 전통적으로 관악구가 조작률이 좀 높은 그런 선거구입니다 두 단계 작업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의 사전특표 득표수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 신민당을 밀어주고 그다음에 2단계는 국민의당과 기독통일당과 세백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빼앗은 다음에 열린민주당이 넘겨주고 50%를 다 빼앗았습니다 이 세 군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49개 선거구 가운데 정당투표에서는 미래한국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40%를 훔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남 상구만 25%가 적용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선거구 41개 관계없이 열린민주당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과 기독통일당과 세백당은 모두 다 백장당 50%의 조작값을 적용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다른 지역을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의 49개 선거구는 이 세 군데만 여러분 딱 보게 되면 조작값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21년도 9월 달에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민유숙이 처음으로 재판을 주도했습니다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정당투표에 대한 도저히 재검표를 진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정당이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는 35개 정당이 다 합치게 되면 투표지가 여러분들 거의 1m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최종 득표수에 맞춰서 표를 찍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지역구는 투표함에 있는 시민들이 던진 제목은 득표수를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여러분들 표를 제조해가지고 위조해가 다 집어넣을 수 있었지만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당투표는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총조작값이 관악구는 190% 종로구는 190% 서초구는 175%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작값을 다 합치게 되면 단순합산화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이 발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모든 여러분들 조작은 데이터 조작이기 때문에 숫자 조작이기 때문에 조작된 숫자에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다 세상에 드러낸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책에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책이 여러분들 1월달에 1월달에 나왔는데 6개월이 지났지만 일체의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일체의 이야기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겁난다는 이야기고 당신 말이 맞다는 겁니다 당신 말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1대하기 1이 2가 나오지 1대하기 1이 1면 100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악을 우리가 이 척결하고 넘어갈 수가 없으면 그러면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그것이 눈에 그냥 밟히고 그것이 너무나 여러분들 마음의 여러분들 알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 방송도 만들어서 하고 트위터에도 여러분들 자료를 공개하고 네이버도 여러분들 자료를 공개하고 공대일이라는 신문을 통해 이런 자료를 공개하고 페이스북에도 하고 유튜브 게시판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4.15 총선의 전국은 한번 보시죠 전국도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이지 않습니까 지방이죠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인천 계양구, 광주 광역시 북구 아주 고마운 것은 광주 광역시에서만 미래한국당을 조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된 지역과 조작되지 않는 지역을 비교하게 되면 완전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고마운 데죠 광주 광역시 북구에는 미래한국당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값이 0%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는 100장당 25장의 미래한국당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쳤고 대구 수성구는 15% 인천 계양구는 30% 광주 북구는 0%인 겁니다 이게 가로 있는 것은 여러분들 훔친 득표수입니다 이게 고스란히 더불어 시민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 동원된 득표수 증감규모는 두 개를 합치면 그대로 여러분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2단계 조작이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에서 여러분들 50% 50% 50% 부산 해운대 적용해가지고 마이너스 3,219표를 확보한 다음에 열린민주당에게 플러스 3,219표로 대해준 겁니다 대구 수성구는 30%를 다 적용을 했네요 인천 계양시는 50%를 다 빼앗았고 광주 북구에서는 열린민주당을 지지하기 위해가지고 여기서도 전국적으로 적용된 50%를 적용을 그대로 여러분들 사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천대엽과 조재연과 민유석과 이동헌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이례적으로 큰 격차가 생긴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며 그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뭡니까? 도독질한 득표수까지 그대로 찾아낸 겁니다 어디서 얼마만큼 도독질했는지가 동별로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동별로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몇 표를 훔쳤는지 제야 여러분들 국민투표는 몇 표를 훔쳤는지 제외 국민투표는 몇 표를 훔쳤는지 딱 나오는 겁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들 훔치지 않은 데가 광주 광역시 북구입니다 광주 광역시 북구하고 이런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아주 멋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훔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썩어도 어떻게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썩었는지 참 4.15 총선 이후에 정말 대한민국은 승관이만 썩은 게 아니고 대법관들이 진짜 무진장 썩었구나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으면 그러면 저도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역사의 물꼬를 개인이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라는 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으니까 노력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진실되게 여러분 이 보시죠 이게 이제 해운대 수성 인천 계양구 광주 북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 관악구 종로구 서초구입니다 서울 3군데 전국 5군데 그냥 전국 4군데 그냥 다 결론이 난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 양반들이 조작을 했는지가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가 그냥 전수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다 드러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동이 되는 거죠 4.15 총선은 광범위한 조작이 있었습니다 한 번 방송에 내보냈지만 이제 오늘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코인으로 여러분들 무리를 비롯했던 김남국 경기도 안산을 한번 보시죠 김남국은 당락을 바꾼 경우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거죠 여기서도 여러분 다 나옵니다 김남국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 딱 이렇게 분석해 보게 되면 자연수 난수 무작위수가 아니고 정확하게 득표수를 x와 y 사이에 이동시킨 겁니다 y 미래통합당 후보 박순자 x 더블 민주당 후보 김남국 표가 이동한 게 정확하게 규칙이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조작값 30%입니다 박순자 국민의힘 후보 당시에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11,684표 가운데 100장당 30장을 훔친 겁니다 몇 장을 훔쳤습니까 3,505표를 훔친 겁니다 그걸 꼭 쓰라는 뭡니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동시킨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 동원된 득표수 증감 규모는 얼마입니까 3,505표 곱하기 2입니다 7,010표를 훔친 겁니다 7,010표를 이동시켜 가지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뭡니까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한테서 안산시 단원구월 5개 동에서 최소 마이너스 7%, 최대 마이너스 13%로 훔쳐 가지고 김남국과 함께 넘겨준 겁니다 이렇게 열병식하듯이 딱 여러분들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딱 분석해보면 이렇게 제야 전문가의 작업 노트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았던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 11,684장 가운데 30%인 3,505표를 훔쳐 가지고 김남국과 함께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당락을 바꿔버립니다 1번 2번 3번 하단에 있는 것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김남국 4만 2,148표 박순자 3만 8,496표 이게 다 어떤 수입니까 득표수 정감 내용이 포함된 가짜 득표수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진짜로 다 바꿔놓으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박순자가 3,358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김남국이 승리한 3,358표 차이로 박순자가 여러분들 이겼는데 김남국이 3,652표 차이로 승리한 걸로 그냥 당락을 바꿔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것은 투표자로 던진 득표수가 아닙니다 표를 세는 자가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표를 세는 자가 모든 여러분들 선출직 공직자를 다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이거를 다 듣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심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어디서 도덕질을 얼마를 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도덕질한 소스입니다 박순자 후보가 3,505표를 도덕질 당했는데 거소 선상 투표에서 50표 우편 투표에서 849표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6.60이니까 7표 반올림해가지고 고진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420.9표니까 421표 중앙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529.5표니까 530표 이렇게 다 여러분들 소스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가짜 득표수가 왼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훔친 득표수가 포함이 된 것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훔친 표를 다 교정 수정해주고 나니까 진짜 후보별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 사전투표 김남국은 4,582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다 그런데 그게 몇 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순자 함께 훔친 849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4,982표에서 849표를 그냥 공짜로 먹어치웠으니까 849표를 토해내게 하게 되면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가 3,733표가 나오는 겁니다 데이터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가짜 득표수인 겁니다 득표수 증강 사전투표 조작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조작감만 찾아내게 되면 훔친 득표수를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진짜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밝혀진 상태입니다 이거가 안 밝혀졌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조갑재가 주장하는 것처럼 요즘 세상에 사전투표 조작이 어딨노 사전투표 조작이 밝혀지면 공방사 대통령해라 이런 헛소리를 하겠지만 이게 숫자라는 겁니다 숫자라는 것은 조갑재를 봐주지도 않고 정규재를 봐주지도 않고 이준석을 봐주지 않습니다 더더욱 공병원은 봐줄 필요가 없는 숫자는 그냥 숫자인 겁니다 숫자는 그냥 숫자가 일어난 사실을 증언하는 겁니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잘생기니까 봐주고 과거에 날린 필력을 날렸으니까 봐주고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작한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차이집 그래프를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구해보니까 뚱뚱하지 않습니까 모든 관내 사전투표에서 김남국은 무슨 산삼을 삶아 먹었는지 플러스 10 플러스 12 플러스 14 플러스 14 플러스 8입니다 이런 큰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동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박순자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7% 어떻게 이렇게 큰 값이 나옵니까 어떻게 이런 박순자는 뭡니까 여러분들 사전투표하고 여러분들 척이 졌다고 모든 사전투표율 다 100% 패배합니까 진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작을 하지 않으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값이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은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조작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가슴이 떨려서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합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전산조작을 이렇게 야무지게 해놓으니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걸 대법관들하고 다 여러분들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다 묶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여러분 여당이 밝힐 의지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힐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됐는데 도대체 여러분들 공직선거마다 이렇게 도덕질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원한 후보를 뽑아주는 것이 저거가 원하는 후보를 뽑는데 이게 도대체 나라를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냐 이야기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제가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데를 다 이렇게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서울특별시 49개 선거구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이렇게 뭐죠 작품을 만들어놨는지 기가 차지 않습니까 입이 딱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은 정말 이런 4.15 총선만 집중해서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를 다 볼 수가 없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전투표 조작 문제를 전체를 관통해야 선거 사기 문제를 전무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제야 전문가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그 수많은 밤을 새면서 엑셀 작업을 해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파헤쳤기 때문에 마침내 얼마 전에 2020년도 4.15 총선에 정당 투표까지 완전히 여러분들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를 다 찾아낸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선거를 조작을 했고 조작 방법은 동일하고 다만 다른 것은 선거구와 선거의 특성에 따라가지고 조작값을 높이할 것인가 낮출 것인가만 차이가 났다 이렇게 다 밝힌 겁니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면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다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께서 좀 힘을 더해 주셔야 될 것은 이 도덕놈들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한 이 시리즈가 날개를 단듯이 오울의 꽃 향기처럼 주변에 퍼져가지고 많은 국민들을 각성시키고 더 이상 선관위의 노예로 살 수가 없고 특정 정당과 특정 노동단체가 여러분들 장악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를 이걸 여러분들 되찾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시조선처럼 여러분들 그냥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모든 공직선거에 다 손을 댄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더 위험한 것은 보궐선거에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장선상의 2024년 여름 총선은 손을 안 댈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2027년 대통령선 손을 안 댈 수가 없는 겁니다 미래일이지만 너무나 뭐죠? 명확하게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대체 송영길이 이길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오세훈이 압도적인 선거였지만 어김없이 뭐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친 겁니다 조작값 15% 여러분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해왔던 대로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작품이 누굽니까?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찬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추진했던 선거가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박찬진이 여러분들 이 선거를 주도한 겁니다 노태학이 이 선거를 주도한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한 달이면 서설이 벌을 때인데도 어김없이 뭡니까? 서울시에 대한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이 여러분들 대통령이 됐으면 한 25%나 30% 조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눈치를 좀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대덕구청장 선거입니다 대전광역시에 10% 조작을 한 겁니다 국힘당의 최충규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 100장당 10장을 여러분들 도덕질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정연에게 준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규모는 2898표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한 30% 조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당선됐기 때문에 눈치를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어디까지 여러분들 손을 댔는가 하니까 시도지사 선거 광역이 여러분들 도지사 선거는 물론이고 어디까지 손을 댄 겁니까? 광역의회 의원 선거 기초의원 선거까지 다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경상북도시장 선거 무슨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당 시장군수구청장 선거 손을 대고 광역의회 의원 선거도 손을 대고 여러분 그 다음 어디까지 손을 댑니까? 기초의원까지 다 손을 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초의원 선거입니다 기초의원 선거 의정부 제4선거국 경기도의회 광역의회 선거에서 백장당 다짱 훔친 겁니다 국힘당의 김호경한테서 여기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한 달이 여러분들 새 정권이 출범하고 한 달이 안 돼서 선관위가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고위직 자녀 채용 문제가 아닙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 범죄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덕표수 조작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특표 덕표수 조작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선거가 장악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장악이 된 겁니다 좌익들에 의해 가지고 특정 여름 정당과 특정 여름들 단체 이에서 노동단체 이에서 완전히 여러분들 나라가 그냥 장악이 된 겁니다 장악이 그래서 제가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부의 적들로부터 대한민국이 뭐죠 침략당한 사건이다 그래도 다 입을 다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 눈에는 나라가 망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현장을 다 뭐죠 특정 노동단체가 다 장악한 겁니다 이렇게 도덕질을 다하는 겁니다 대통령 이름들 등장하고 나서 1년이 안 된 시점에 치러졌던 2023년 4.15 5월 보궐선거에서 울산교육감선거에는 100장당 35장을 도덕질한 겁니다 조작값 35%입니다 대통령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바지 사장으로 보는 겁니다 김주홍 우파 교육감 후보가 빼앗긴 덕교수가 나오고 덕교수 정감에 도움된 조작주모가 여러분들 중앙에 나오고 조작값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짓을 어떻게 했냐 이걸 통해 가지고 민주노총 출신의 천창수보가 당선됐습니다 천창수보의 아내 되시는 분이 최옥희입니다 2018년에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울산교육감이 됐고 2022년에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울산교육감이 됐고 그해 12월에 공무수행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2022년도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지금의 천창수보의 부인되는 노옥희네요 최옥희가 하죠 노옥희 후보가 여러분들 5% 5% 5% 10% 5%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어 놓으니까 좀 눈치를 본 겁니다 2018년에도 이런 조작값 20%를 썼습니다 구정열 김석기 후보 노옥희 후보 노옥희 천상수 후보 승리 여기서도 조작값 20%를 쓴 겁니다 대한민국 교육현장이에요 완전히 뭡니까 선거사문을 담당한 자들하고 특정노동단체가 여러분들 연합세력이 해서 그냥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그래서 애들을 다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효과 봤으면 20년 노력해가지고 이런 겁니다 이거는 좌우익의 문제가 아니고 천인 공로할 범죄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선관위가 주도한 득표수 조작 문제입니다 사전특표 득표수 조작이 문제지 자녀 특혜 채용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대선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240만 표 정도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 책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방심 안 했으면 이재명이 당선이 된 거죠 260만 표 이상 정도의 격차가 난 것을 선관위가 14만 7077표를 줄인 겁니다 240만 표 사전투표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득표수 정감을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도덕놈들이 2건하고 3건에 다 이런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두렵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사람 사는 데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런 악한 일들이 발생했는데도 이거를 그냥 배운 사람들이 다 듣고 넘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냥 처음에는 기가 차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말문이 그냥 닫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죠 여러분께서는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야 그럼 조작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공방사는 조작 어떻게 했습니까 다양한 방법을 썼겠죠 그러나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사용한 유력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투표지 분류기일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그래서 이번에 가까스로 이룬 들 소위 국회 입법 청원에 성공한 그게 청원자들 대한호국당을 맡고 계시는 분이 내세운 것이 사전투표 폐지하고 투표 분류기 폐지를 외쳤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는 현장의 도움을 받았어야 될 것 같고 우편투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조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보게 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관내 사전투표는 일체 조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편투표는 무자비하게 조작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우편투표를 조작하는 방식하고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4월 첫 주에 나왔던 도둑놈들 사권이 도둑놈들 사권이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장을 보시게 되면 이 선거 사기범들이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데 유력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투표지 분류기일 거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징석 씨가 청와대 이름 대변인 출신인 박수연 씨의 무자비한 여러분들 득표소 조작에도 불구하고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참관인들이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 책의 6장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거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야 전문가가 만일에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 안 했으면 몇 표 정도가 조작이 됐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치를 다 발표한 거죠 부여군 선거결과 분석 어마어마한 사전투표 조작 확인 박수연에게 표를 쑤셔놨다 선거데이터 분석 결과에는 그게 나옵니다 몇 표를 조작했는 거죠 추정치가 이렇게 여러분들 부여 사례가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10군데가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이 안 됐습니다 동해시 강원도에 그리고 경상북도에 9개가 조작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투표지 분류기에 어떤 값을 입력하고 그 값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투표지 분류기가 유독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박수연에게만 호의적이었다 그러다가 투표지 분류기를 참관인이 항의하자 노트북을 껐다가 켜니까 정상적으로 투표지 분류기가 작동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왔다 놀래 가지고 여러분들 진행 요원이 개표 상황표를 찢어버리다 여기에 실마리가 들려있는 거죠 그리고 4.15 총선을 밝혔는데 큰 역할을 했던 조슈아 씨가 여러분들 제보를 받아 가지고 강서구 같은 2020년 4.15 총선의 강서구에서 그걸 밝혔지 않습니까 개표가 진행이 되는데 개표보다 방송사에서 송출하는 자료가 더 빠른 것을 밝혔지 않습니까 방송사가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고 그 뒤를 여러분들 개표 상황표가 따라가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장소에서 이 정도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더 이상 여러분들 아는 이야기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작을 했는가는 이 정도는 밝혀지게 되면 검찰의 의지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검지에 밝힐 수 있는 겁니다 수사는 대부분 다 맞춰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 두 분은 의지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본인들한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나라를 존망에 차게 할 수 있는 이 문제를 밝히지 않는지에 대한 것은 내가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선거 부정 문제 선관위가 주도하는 득표수 여러분들 사기 선거 범죄를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사안으로 김기현 여름 당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나서 자란 나라에 대해서 내가 이걸 몰랐으면 그냥 입을 다물고 넘어갔겠지만 이걸 내가 아는 이상은 그냥 중간에 입을 다물고 살아서 안 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는 것이고 두 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분은 그래서 이 두 분은 고위직 자녀 채용 문제에 대한 문제를 밝히고 적당한 선의 책임을 묻는 그 정도에서 아마 선관위 문제를 매듭을 지을 겁니다 아마 선관위 직원들은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 문제 때문에 자기의 수장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취하는 걸 보면서 아마 이를 갈고 있을 겁니다 너가 한 번 두고 보자 우리가 조사권도 있고 공직선거법을 그냥 코에 걸면 코거리로 귀에 걸면 귀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너가 한 번 보자 너가 선거 여러분들 숫자를 만진 경험을 갖고 있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 보자 누구가 어떻게 이기노 우리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누구가 어떻게 이기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중요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선관위 지도 덕표소 조작 문제를 너무 심각한 과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인 겁니다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든지 간에 선관위하고는 여러분들 척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거 사물을 독점하고 있는데 우리가 표를 세는데 감히 너희들이 우리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어 사람의 적대감과 질투심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제거하기가 힘들 거죠 일찍 마키아벨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적대감이라는 것은 어떤 호의에 의해서도 사라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에 상대방과 함께 칼 맞겠죠 선거 덕표소 조작은 내부인력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통해서 서버를 공개하게 되면 이런 외부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안에 사람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태로 가게 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7번 사전투표 조작을 해서 득표소를 만든 겁니다 7번 한 번이 아니고 문정권 하에서 5번 윤석열 정부 하에서 2번을 한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문정권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안 돼서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시장선거, 부산시장선거, 도지사선거, 광역시장선거, 시장군수구청장선거, 광역의회의원선거, 지군구청의 기초의원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거는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선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표를 만들 수 있는지를 그냥 만방에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득표소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대부분 알려졌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이 마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났기 때문에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1년이 채 안 됐을 때 무자비하게 조작을 합니다 울산교육감선거의 조작값 35%를 적용해가지고 35% 조작값이라는 것은 그냥 완전히 대놓고 조작을 한 겁니다 민주노총 출신의 교육감 후보를 당선시킵니다 울산 남구는 전통적으로 김기현 후보의 여러분들 지역구가 있는 데입니다 울산 속사장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울산 남구는 국민의힘 지도가 강한 그런 선거구로 합니다 거기에서 울산 남구 나선거구의 기초위원 남구의 의회의원 선거일원 조작을 해가지고 국힘당 후보를 떨어뜨리고 승부를 바꿉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기초의원에 당선시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대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전망할 때 과거에 일어난 선의 연장순상에서 미래를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될지는 누구도 확언할 수 없지만 일곱 번 정도의 공직선거가 조작이 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어김없이 두 번 여러분들 공직선거가 조작이 됐고 보궐선거에서는 화끈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울산 교육감을 당선시키고 또 이런 보궐선거에서는 울산의 이런 텃밭인 울산 남구 나의 기초위원을 당락을 바꿔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선거결과 발표되면 마다 이준석이 기다렸다는 뜻이 나와가지고 다음 우리의 텃밭인 울산 남구에서 이렇게 선거가 되면 다음에는 강남도 위험하다 그렇게 떠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길 수 있는 끈덕지만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득표소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끈덕지라는 것은 뭘 합니까 여론 마사지 여론 조작을 통해가지고 분위기만 고향이 되면 그대로 그게 맞는 주문자 상표 복잡 방식으로 후보별 득표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은 여러분들 심하게 다음 선거에 4월 10일 2024 총선에 개입하겠죠 댓글 조작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좌파 성향의 많은 뭡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여론을 만들 겁니다 이준석이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 나가 우리 여러분들 텃밭인데 패배해서 그럼 다음에 강남도 위험하겠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움직이는 겁니다 한국은 좌익들에 의해서 이러면 거의 포획된 사회가 된 겁니다 저보다도 여러분들 살아야 될 날들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7분 조작을 하고 2024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완전히 국민의힘이 뭡니까 그냥 뭐죠 케이크 같은 걸 가지고 김기현 여러분들 얼굴에 그냥 한 방 때린 거지 않습니까 울산 남구 나이에서도 우리가 이겨 이길 수 있는 걸 만들었어 그 이야기는 뭡니까 2024 총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작하죠 얼마를 조작하겠습니까 전쟁이냐 할 수가 없고 그때 상황 봐가지고 여론 마사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윤 대통령이 힘이 있는지를 봐가지고 10% 할지 20% 할지 30% 할지 본인들이 결정하겠죠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결정하는 거죠 가장 전 클라이맥스는 2027일 대선이 안 되겠습니까 그때는 내놓고 화끈해야 할 거니까 생각을 할 수 없으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엊그제 bbc 방송이 북한의 여러분들 체류하고 있는 3명의 북한 주민하고 여러분들 나눈 북한의 기근 문제를 보면서 저는 북한의 기근 문제가 결국 그 뿌리라는 것이 구한말에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그 나라의 지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능해가지고 그게 100년 가지 않습니까 100년이 가도 지금은 김시 왕조가 계속돼서 그렇게 여러분들 고생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선거를 못 지키면 그냥 골로 갑니다 문정권 여러분 5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권력을 제어할 겁니까 금수완박법을 통과시켜 여러분 검찰에 무력과하고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고 무슨 공수처를 만들고 선거의 이름으로 다 하니까 어떤 것도 국민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를 경험하고 선거를 지키는 것이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나 개인이 다 막을 수는 없고 역사의 물고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겁니다 이런 상태의 선거를 뒤집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마디 더 하면 이게 인간사회입니까 심성들이 사는 데죠 선거가 무너진 것이 이렇게 다 밝혀진데 불구하고 국정운영이 뭐고 뭐가 그렇게 여러분 중요합니까 선거위에 뭐가 그렇게 더 중요합니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맨정신을 생각하면 진짜 여러분들 실망스러운 그런 사회지만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방송 정리하고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아주 특별한 주제가 있으면 한번 모아가지고 이렇게 종합정리를 할 필요가 있으면 방송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들으시고 전체 이제 아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전모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는 것을 좀 체계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참 중요한 과제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올해 1월부터 여러분들 발간되어 가지고 지금 다섯 권체를 맡고 있는 도둑놈들 시리즈 공직선거 회부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5월 30일 할 선을 보인 도둑놈들 옥은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다음 달 말에 교육감 선거가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개인의 책을 구매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정선거 노력에 힘을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